뭐 그렇게 부모 자랑할 만한 것은 없대요 본인이 자수성가해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연기가 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라고 나와 근데 배워야 될 공부를 제대로 못 맞췄는지 그래서 일단은 집이 가난한 것은 내 탓은 아니잖아 그래도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나를 데리고 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사실은 안 그래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새끼 버리고 도망 나가는 연놈들도 많아가지고 어찌됐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본인은 우리 언니를 보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공부를 제대로 마치지를 못했다 근데 이 이름 바꿔 이거 이름 원래 본인 이름이야? 네네 이름 바꾸란 말 들어본 적 없어? 바꿀 생각 없거나? 저는 바꾸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좀 부담이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꼭 이름을 바꾸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배우가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배우로서는 사실은 첫 이렇게 빡 뜨지는 않을 것 같고 꼭 배우가 아니더라도 방송 쪽으로 내가 먼저 일단 얼굴을 알리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배우가 아닌 다른 분야로 해서 내가 얼굴을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배우의 길로 가던가 뭐 아무튼 다른 이렇게 방법을 찾아봐 그러면 기회는 한 번 올 것 같거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없진 않아요 연기가 아니고요? 다른 걸로요? 다른 거라고 나와요 다른 거? 네, 분야가 네, 다른 거 무슨 배우야?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쪽 그쪽으로는 못 들 것 같은데 일단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바빠지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이름이 나오고 싶으면 다른 방향의 방송 쪽으로 좀 뚫어보는 게 어떨까 싶고 아니면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캐릭터를 주어진 대로 일단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되게 조신하잖아요 근데 반대되는 캐릭터를 찾아보시는 게 안 그래도 조금 그러려고는 하는데 일단 기회 자체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기회가 오지 잘 그러니까요 본인이 뜨는 게 성격은 되게 이렇게 좀 얌전하고 이런데 엽기 약간 뭐라 그래 4차원의 캐릭터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허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여자 캐릭터라던가 약간 웃기 이런 캐릭터 되게 분명하고 강한 그런 거를 해야지 사람들이 딱 눈에 아, 얘? 이렇게 딱 띌만한 분명히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는 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고른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이제 배우의 역할을 그런 거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뭐 꼭 방송이 아니어도 유튜브 채널에 기회가 다서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약간 조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캐릭터를 좀 잘 만들어서 하시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말해서 배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뭐 행사 뭐? 뭐 의전? 네, 프로모터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을 인정을 받고 있는 건지 본인이 본인은 배우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실장님들이 연락이 좀 오기는 해요 그렇죠 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일을 할 때 한 번에 할 때 확실하게 잘 하자라는 주의라서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인정을 받는데 본인이 거기에 몰두를 하면은 이렇게 탄탄대로 이렇게 갈 텐데 꿈을 버리지 않고 가니까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어차피 인생 뭐 네,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했는데 어떤 거였어요? 저는 원래는 선생님, 저기 국어선생님 어, 학교 선생님? 네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저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박사 박사 근데 원래는 이제 국어선생님이 어떤가? 대학원이나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못 갔어? 네,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못 맞췄대 네, 못 갔어요 원래는 이제 미생물 쪽으로 좀 전공이 하고 싶었는데 못 했죠 그치 학비도 만만치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못 하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살다가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차라리 이렇게 아프고 힘들 거면 내가 하고 싶은 거라도 하면서 좀 힘들면 좀 더러울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예전에 모델이 원래 꿈이 모델로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델 쪽 일을 처음에 좀 하다가 연기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아 연기 네, 그래서 모델 일을 잠깐 하다가 연기 뭐 단역 여기 여기 조금 영화 단역 이런 데 좀 나오고 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해서 결과물을 이제 내가 보면 네, 네 맞아 그리고 또 내 인생이 아닌 또 다른 사람으로서도 살아가는 캐릭터가 네, 맞아요 다른 인생으로 살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원래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행사 쪽으로 넘어간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연기에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뭐 행사나 뭐 의전이나 그런 일이 되게 잘 맞긴 하지만 어쨌든 꿈은 포기하지 마 왜냐하면 분명히 이름을 날릴 일은 있어 근데 너무 평범한 캐릭터보다는 확실한 캐릭터를 잡아서 저도 그런 거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나오고 아니면 코미디 그런 거 오디션 볼 생각은 없어 코미디요? 네, 개그우먼 같은 거 그래도 난중에 장도연처럼 MC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박나래 처럼 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처음에는 캐릭터 그렇게 잡았어도 아직 생각을 해놓은 게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만약에 그런 개그우먼의 생각이 없으면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나 할 때 꼭 캐릭터 강한 거를 꼭 본인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꼭 이름 날 일이 있어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는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그리고 올해 원래 이사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었잖아 한 거야? 이제 알아보고 있는 거야? 제가 이사를 거의 2년에 한 번씩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2월에 이사했고 이제 내년 2월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 2월? 네 25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이사를 계속 2년마다 다니기 때문에 계속 보거든요 시세를 보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있는 집이 더 나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 일단은 뭐 내년 남았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미 이동수는 안 보이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러고 보고 있었고 올 초반에는 관제 이런 거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사람한테 뭐 뒤통수 맞거나 사기당하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거라서 조심하고 어? 그리고 뭐 술 먹고 누가 시비 걸던 아니면 뭐 많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운전대 자꾸 실수하지 말고 초반에만 조금만 잘 지나가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있어서 배우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조금 오래는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 기회가 많이 닿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아까 말한 그런 일들 시간 날 때 계속 하시고 또 26년도서부터 본인이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연기 왜요? 진짜요? 아니 26년이요? 아직은 한 2년 남았죠 아니 그동안 계속 뭔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계속 엎어지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사주 오행을 몰라 사주 오행을 모르는데 뭐 그거를 풀어서는 봐야겠지만 부족한 기운의 목과 토금 수의 기운의 부족한 기운을 이 이름에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꼭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26년도에는 되게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바쁘대 아 26년이요 아직 2년 2년 아직이라니 2년 밖에 아시겠죠? 그래도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사가 나온 게 어디예요? 진짜 맞잖아요 안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긴 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하지마 나도 포기하라는 말 안 했잖아 하라고 해야 돼 본인 고집 못 바꿔 그 대신 그 대신 나의 부족한 기운을 이름에 좀 채워넣고 그리고 눈에 띄는 배역을 맡아서 캐릭터 강한 그런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마스크 걸린 게 딱이었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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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거든요 진짜 보면서 아우 네 신두언니한테 그랬어 우리 신두언니가 선생님 그럼 저거 어떻게 점사가 나쁘게 나온 거야 어떻게 해요 이래 이랬고 언니 점사가 이렇게 나왔어도 이 나쁜 거를 피하려고 언니 지금 미리 물어보고 나한테 점 보는 거 아니야? 이랬을 때 네 맞아요 이래 그러면 언니 내가 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언니가 그걸 바꾸는 노력을 해야지 이래서 되게 일이 잘 성공을 했어 내 말을 딱 듣고 진짜 엄청 열심히 했대 막 정신병 올 정도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대 그런 것처럼 내가 언니한테 올해는 좀 답답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 뒤 뒤가 좋다라는 점사가 나왔잖아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갑자기 내가 잘되겠어? 아니죠 네 뭔가 깔아놨으니까 잘되는 거겠죠? 그리고 올해는 조금 일거리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만큼 더 오디션 많이 보고 더 내가 연기 공부하고 캐릭터 잡고 사람들 많이 인맥해서 좋은 뭐 한번 뭐 일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이 활발히 활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 거 피하려고 전부는 거야 무당의 말이 100% 맞는 거 아니거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잘될 거예요 들어가세요 아 네 아 저 혹시 그 그러면은 올해는 돈적으로도 힘들다는 거죠? 네 아니 제가 레슨을 받고 있어서 레슨비 때문에 그것만 좀 안 빌리고 싶어가지고 아 안 되겠죠? 아 일을 열심히 그거 말고 근데 그 연기일이 안 들어오는 거죠? 행사일은 들어오죠? 행사는 있죠? 맞아요 그거에서 채워 넣어야죠 아 그렇죠 행사를 계속 채우긴 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연기는 못 했어가지고 행사는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 shake 너무 너무 viu 잠시 김 김 김 김